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제약업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면에 있어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요즘 대외 수출면에 있어서 반도체나 다른 석유화학 등과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의약품 시장에서도 상당한 신장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의약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의료 개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 120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가들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살펴볼 사항들은 결국은 이 산업에서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는요.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위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위권을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게 중국에서도 농촌의 의료보험까지 확대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급속하게 커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흥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420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640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참고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60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을 보게 되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성공 모델이 나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커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약 산업이 시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성공 모델이 좀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기업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종플루 사태 때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아드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길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2016년 기준으로 한 200조 정도의 매출을 올렸죠. 그중에 순이익이 한 12조 원, 11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 자체는 기업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스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시계라든가 관광 요정도만 인식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 제약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3위권의 제약 강국이고요. 50대 제약 기업이 한 5개 정도 포진해 있고요. 전체 산업의 한 34%를 수출을 제약 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혁신 인덱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스위스가 1위인 국가로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만치 제약 산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 자원이 없고 오로지 사람, 인적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스위스 같은 케이스만 보더라도 우리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큰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는 제약 산업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서 사실 전 세계 제약 시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만 이런 시장에 우리가 아직도 좀 후발주자로서 계속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어떤 사안 등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한 1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10년 동안에 제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의 성격, 즉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약품 공급원으로서 산업을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그 함의약품이 8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올리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주목할 산업이구나라고 산업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 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제약 산업 5개의 조합 계획을 통해서 혁신형 제약 계획을 인증하고 그들이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합동을 해서 추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한미와 같은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서 국가 R&D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바이오 산업 중에 한 2조 원 정도의 국가 R&D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면 최소 3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그러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 쪽에 신약 개발 쪽에는 한 1천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 틀 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굉장히 좀 낮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 부처들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이렇게 그 이외에 다양한 부처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책과 R&D 지원 이런 부분들이 중복과 분산 투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일본도 그런 전철을 밟았는데요. 일본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H라든가 영국의 MRC라든가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었는데 일본도 굉장히 분산적인 그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에이미드라는 그런 통합적인 교구를 통해서 R&D 컨트롤 타워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뉴욕 해외에 오피스도 열고 그 다음 런던, 그 다음 최근에 싱가포르까지 그런 신약 개발의 글로벌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보면 분산 투자와 중복 투자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이 처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기업이 결국은 자발적으로 R&D, 정부의 R&D 자금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중요한 기전이 R&D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약가의 보상입니다. 핵심성에 대한 약가의 보상,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R&D 투자의 동기부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깨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게 핵심을 이룬 산업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산업, 이런 세 개의 코어한 그런 어떤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런 축을 중심으로 건전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대부분의 어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단기간 내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십수년 사이에도 계속 그런 현상 등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결국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기인데 그 변화의 중심에 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등이 제약산업에도 분명 녹아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제약산업 관련 공약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제약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그 의견도 들어보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약산업 관련돼서는 세 개의 큰 축으로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인 어떤 규제 수준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갖다가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측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국산 신약을 해외에 수출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가의 결정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학연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렇게 밝히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매치료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어떤 공약으로 내서 온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치매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과연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되는 측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치매치료제와 관련해서 과연 신약 개발이 성과를 낼 수 있기에 현재 제약산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치매와 관련된 노인 질환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 자체가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1700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바 정부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치매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치매치료제가 다른 어떤 질환에 비해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 CNS 계통은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쉽게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치매에 대한 부담을 가정해서 결국에는 사회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요양 쪽에 포커스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혁신적인 치매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원인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치매치료제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런 치매치료제의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제약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재임 기간 동안 직속 컨트롤타워가 실제적으로 설치될 수가 있을까요? 네, 공약에서는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약사나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R&D라든가 정책 쪽에서 다양한 부처가 하다 보니까 분산과 중복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총리의 바이오스 분과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격상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결국에는 어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게는 지금 현재 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하나의 분가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하게는 별도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분가 정도 해도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지금 과거보다는 좀 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제약산업에 대해서 공약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산업의 육성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의 관계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한쪽을 강화를 하게 되면 한쪽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두 축들을 다 활성화, 육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재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재원이 결국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2015년경에 담배세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재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이러한 보장성과 산업 육성 쪽에 수혈을 하는 1차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에 보면 지금 정책들이 중증 중심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만 하더라도 파산 1위가 의료비 때문에 나오고 있고요. 의료비는 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경증 측면에서의 경증 치료제에서 본인 부담금을 좀 높이고 중증 쪽에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료비 지출에는 결국에는 가격을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계점이 없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량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영국이라든가 이런 이미 선진국들은 사용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용량을 통제를 하기 위한다고 하면 가격보다는 상당히 이해관계자가 천명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약업종의 경우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 한 2년 동안에 수익률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좀 신뢰가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제약업계, 제약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경우 여전히 성장가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분야, 요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너릭이라든지 신약 등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분야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투자자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을 둘 것 같거든요.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한미약품의 그러한 기술 출출 성공 케이스는 상당히 우리 신선한 우리 어깨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에게 신선한 그러한 어떤 팩트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산업 자체가 긴 호흡을 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성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부가치를 올려, 아까 길리아드처럼 고부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라든가 국민들이 좀 인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들만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 천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수한 신약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 분명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그리고 의료계획에 따른 의약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이런 부분들이 법을 통해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IT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사이클, 생명주의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약산업은 한 추년부터 20년 특허 보호 기간 동안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을 통해서 오랫동안 또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백화점식보다는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질환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 그래서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바이오 시미러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만들어서 그거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한 기업이 결국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통해서 성공 모델이 나오고 그러면 전 산업의 그런 또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대표 모시고 현재 제약업계 등에 대한 현 주소,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